선생님이 이제 명태균. 구석된다.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셨는데 일단 구석이 됐어요. 아 됐어? 네 됐어요. 언제? 엊그저께인가? 아무튼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하루가 지나서 이제 구석이 됐는데 아무튼 구석된 이후에 또 다른 거 폭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 폭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할 것 같아. 아 그래요?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다 폭로 안 할 것 같아? 가장 큰 거는 그거지. 나 명태균을 왜 잊고 사느냐.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악하는 것도 없잖아. 그 사람 입장에선 있을 거고. 또 그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놔뒀다가는 많은 언론사들, 많은 기자들을 만나서 많은 것도 풀 것 같고. 일단 좀 구석을 해서 언론을 차단시키는 것 같고. 첫 번째로. 두 번째로 이제 구석이 되면은 자유롭게 있던 사람들이 구석이 되면은 그것처럼 못 견디고 힘든 게 없어. 이제 거기선 이제 뭐 현 정권에서 뭐 딜이 들어가지 않을까. 딜은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막 그 전에 얘기하던 그 강혜경이라는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하고 이러고 있는데. 아무튼 더 이상 많은 폭로보다는 현 정권에다 좀 맞춰주고 윤 대통령 쪽에다 맞춰주는 그런 얘기로 뉘앙스를 가지 싶어.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사니까. 지금 당장은. 그런데 이 죄라는 건 자꾸 부풀려지고 커져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진짜 죄로 주고 말로 맞는다는 거. 그것까지는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. 아무튼 선물 보자리가 좀 닫혀지니까. 또 한우 선물 세트가 또 나와줘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비밀을 거짓을 덮을 수는 없는 거거든. 누가 밝혀도 누가 밝히고 또 이진석이라는 사람 입에서 거론이 되는 또 여러 사람들도 또 그네들은 또 그네들 나름대로 또 반박 자료나 반박 또 성명이나 뭐 이렇게 계속 할 거고. 그러니까 이 선물 보자리의 시작이 참 좋았어. 이제 한우 선물 세트가 나왔고. 뭐 한동같이 돼지고기 선물 세트 나올 거고. 나아가서는 뭐 버섯, 검버섯 같이 이렇게 선물 세트들 추석이나 명탈되면 나오는 거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게 나오지 싶어. 증거 같은 게 더 나올 거 같다는 거죠? 그것도 나오고. 아무튼 지금 명태민이라는 사람은 현 정권하고 딜을 해야 되니까. 딜을 해야 되니까 더 이렇게 많은 폭로보다는 이제 아닌 거 이제 번복하는 쪽이 더 많을 거 같아. 근데 증거는 더 나온다? 당연하지. 못 가려. 숨길 수가 없지.